리틀리 사용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소 제가 한번 남겨드려 볼 테니까 어떤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지 대표님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스위치 때 설명 드렸잖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방식은요. 블록 형태로 한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서 항상 보면 모든 프로필 링크는 이렇게 미리보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무료예요. 근데 유료로 가면 뭐 스위치처럼 페이지를 몇 개 한두 개 더 만들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겁니다. 차이가. 이거 한번 클릭해서 보면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입니다. 직관적이고요. 깔끔하죠. 공중에 둥둥둥둥 띄워주고 이런 거 띄워주면 계속 쫓아다닌 거잖아요. 내가 뭔가 공동구매를 하고 있다. 내가 항상 쫓아다니게끔 만드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걸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기본 디자인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떤 블록을 넣고 싶다. 그러면 잠깐만 가볼게요. 여기다 내가 원하는 색상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넣어도 되죠. 저는 회사 로고 색상하고 맞춰 가고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배경색도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얘도 분석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제공합니다. 제공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블록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위 걸로 보여드리겠네. 지금 여기 동영상 보이는 여기거든요. 이것도 작은 걸로 보여줄 거냐. 큰 카드로 보여줄 거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동영상 여기 있죠. 동영상. 여기 주소 내가 다른 걸로 링크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고요. 이거를 추가하고 싶으면 이 밑에 블록 추가라고 있어요. 이걸로 해서 뭘로 추가할래. 아까 스위치 할 때 설명 드렸잖아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헷갈려서 뿐이지. 링크, 텍스트, 여백, 지도, 갤러리. 저는 이것 때문에 넣었어요. 음악. 음악 넣을 수 있더라고요. 유튜브 음악을.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지도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좋았던 거는 깔끔하게 실제로 공동 구매 상품도 구매까지 연결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무료야. 그래서 이제 이거 쓰는 거고요. 리틀리는 이렇게 생겼고요.